제주 돼지가 맛있는 진짜 이유는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19년 올해는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오늘은 기해년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한국 돼지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몇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돼지 돼지는 다산과 재물의 상징이죠. 한 번 새끼를 낳으면 이렇게 10마리 이상을 낳고 또 자라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 팔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돼지라고 하면 보통 이런 돼지를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토종돼지는 원래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토종돼지입니다. 재래돼지라고 하는 이 돼지는 이렇게 털이 까맣고 미간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게 그 특징이죠.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제주도에 가면 흑돼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주도의 재래돼지입니다. 흑돼지 다들 아실 겁니다. 이 흑돼지는 천연기념물 550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흑돼지 아주 맛있죠. 천연기념물인데 어떻게 먹었냐고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흑돼지는 제주축산진흥원이 사육중인 260여 마리만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애들은 먹어도 상관이 없는 약간의 잡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을 잡아먹는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흑돼지가 아니더라도 돼지고기라고 하면 제주돼지가 가장 유명합니다. 제주돼지는 가장 비싸고 맛있는 돼지고기에 속하죠. 그럼 지금부터 이 제주돼지가 왜 맛있기로 유명해졌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때는 1953년 제주도에 한 외국인 청년이 도착합니다. 바로 이 남자 그때 그의 나이는 25세 이름은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입니다. 이 청년은 선교활동을 위해 머나먼 땅 아일랜드에서 제주도까지 오게 되었죠. 이때 당시 한국은 6.25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가난했고 당연히 제주도민들도 맥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죠. 당시 제주도에는 돼지가 살았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흑돼지죠. 그때는 먹을 것도 별로 없어서 이 흑돼지를 잡아먹거나 팔아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흑돼지는 우리가 아는 이 핑크돼지보다 성장속도가 더딥니다. 흑돼지는 100kg가 될 때까지 거의 1년이 걸리지만 핑크돼지는 6개월이면 자라죠. 그런데 이때 당시 제주도에는 핑크돼지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지켜본 외국인 청년은 제주도에 목장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주시 한림읍 아무것도 없는 곳에 황량한 땅을 샀습니다. 어쩌면 무모한 도전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청년은 직접 자신의 생각을 실행에 옮겼죠. 이 청년은 직접 황무지를 자신의 손으로 개관해서 양돈농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인천에서 새끼를 팬 요크셔 돼지 이 핑크돼지 한마리를 구입해 제주도에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그 돼지는 10마리의 새끼돼지를 낳았고 그 돼지를 제주도민들과 함께 애지중지 기르게 되었습니다. 한마리, 두마리 늘어난 돼지들은 결국 15,000마리까지 늘어나 이 목장은 아시아 최대의 양돈농장이 되었고 이 돼지를 외국에 수출까지 하게 되면서 양돈 사업은 굶지렸던 제주도민들을 먹여 살리는 톡톡한 효자노릇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이 청년이 가져온 한 마리의 돼지 덕분에 양돈 사업은 제주도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최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먹는 돼지는 삼원교잡종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접을 하여 잡종을 생산해냈고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한돈입니다. 한돈은 한우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전통돼지가 아니고 그 품종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이 삼원교잡종을 쓴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같은 품종의 돼지이면 맛이 거의 고만고만한 게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제주돼지가 맛있는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크게 번성한 제주도의 양돈 사업은 세월을 거치며 점점 더 고급화되었고 그 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주돼지는 전국돼지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부에서 지정하는 지리적 표시제에 지정이 되었죠. 지리적 표시제는 쉽게 말해서 그 고장의 특산물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지리적 표시제의 특산물로 지정이 되면 축산진흥원은 엄격하게 그 품질을 관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주도의 좋은 자연환경과 그리고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양돈 사업에 정부의 엄격한 관리까지 받기 때문에 품질이 좋고 맛있는 돼지가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주도 출신의 여러 양돈 농장이 정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회에서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면서 제주돼지는 제주흑돼지 그리고 이베리코돼지와 더불어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맛있는 돼지고기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맛있게만 먹었던 제주돼지 이제 이 제주돼지가 왜 맛있고 어떻게 유명해졌는지 아셨나요? 어쩌면 조금 무모했을지도 모르는 한 아일랜드 청년의 도전 이 청년의 도전이 없었다면 지금의 맛있는 제주돼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recife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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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스